지금 시동, 시동 걸고 계세요. 하나님. 몇 미터 받으세요? 103. 103보래. 그리고 우측. 103m에 그냥 안 움직여서 쳐도 되죠? 아니요, 우측. 몇 개 정도? 다섯 개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. 됐어. 굿. 들어갔어, 이거. 들어갔어. 허리는 98m. 아빠람이 좀 불고 있죠? 좋다. 좋아, 잘 땡겼어. 좋다. 들어간다. 들어간다. 대박. 내가 얘기했어. 들어갔다. 잘 땡겼어, 우측을 받아. 고정 씨. 좋다. 잘 땡겼어. 좋다. 들어간다. 수고한다. 대박. 대박. 저T foresight. doit개가раш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